아.. 화려하진 않군요 아야 도깨비불 어..불에 치약하구나 어..쟤는 불에 치약하군요 아..불에 치약하군요 마법 그레이드 자 다 꽉 찼네 아..얘..얘는 지금 뭐..뭘 못먹나? 인벤토리 마력을 쪼금 회복시켜줘야될거 같은데 제 차례대로 먹구요 자..회복 회복 회복 쟤 되게 절망적인데? 쟤 되게 절망적인데? 아아.. 야..이걸 못 먹으면 어떡해 이거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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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딛따따 딛따 오케 꽉 찼겠지 이제? 꽉 안찼네 그래도? 먹는게 신경쓰다가 죽..죽겠다 자 별빛 이한테 하고 도깨비불 또 쟤 때리는거 아냐? 아 나 아잇지 자 곧 여깄는 애들은 다 도깨비불이 약점일거 같애 어 불 저항이네 얘는? 아잇지 어쩔 할 때 그럼 벙개? 벙개 번개에 약함 쟤 번개. 번개에 약함을 위해서 쟤는 쟤는 번개에 약했습니다 한 번씩 해봐야지 아는 마법사니까 서커스에 와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떤 얘 저런 동료들의 대화도 있군요 너는 왠지 얼음에 약할 것 같아? 얘 불에 약하고 얘는 얼음에 약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자 파티 루벨라로 바꾸고요 폭풍우 너 물에 약하지? 자 물에 취약 물에 취약 하죠 얘는 불에 취약 자 폭풍우 일단 뒤로 보내고요 어 안돼 폭풍우 안되는데 얘 폭풍우에 약간 강할텐데 강하진 않군요 자 먹이주고 얘 도깨비불에 약하지 도깨비불에 약하지 도깨비불에 약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뭐 이렇게 먹어서 못 채우나? 어 뭐야 좀 위로 올라갔나? 위로 올라갔나? 오케이 마법 벽가루? 마법 벽가루? 마법 벽가루? 자 에너지 재물을 먹고 오케이 에너지를 좀 채웠어요 얘도 어디가냐? 야야야야야 이거는 얘로 먹어야 되네 오케이 자 뭘까? 치유토니 뭐하니? 어 얘야? 민트는 왜 찾아? 민트는 왜 찾아? 어허 어 저희도 뭐 먹을 거 있다 야 아 먹기 아니라 저게 잠시 동안 멈추는 뭐 그런건가 보나 자 넌 얼음에 약하잖아 자 넌 얼음에 약하잖아 자 이렇게 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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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밀쳐내기 이거 야기 쟤는 번개? 아니잖아 너 뭐에 약하지? 자 자 일단 먹구요 자 다 먹어주고 저기는 그냥 저거 저게 깨셨나봐 그래서 올라갈 데가 없는데 날 생긴건가 이거 여기 지금 다 왔던덴데 반대끝이 묘야 이쪽으로 가야되나?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고고 자자자 쭉쭉쭉 빨리 먹어 다쳤을 것 같아요 오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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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염되어있는 샘물이구나 오오 3명이예요 불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어른이고 핀은 어딨어 아 핀 여깄구나 일단 어 그렇겠죠 얘는 번개에 약하겠지 일단 가장 확실한 불부터 불부터 없애봐요 자 오로라로 바꿔볼까 어 폭풍우 별빛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어씌 책이랄 자 뒤로 보내고요 어어 야야야 에너지 에너지 와 장난아니에요 으를 공격해야 되는데 일단 이 자 에너지좀 채워주고요 야 이거 두대나 맞았는데도 안죽으면 어떡해 와 야야야야 쟤넨 너무 빠른데? 쟤넨 너무 빠른데? 와 부활 아 지금 부활을 못하네 치유 치유 자 빨간색 붙어졌다 야 쟤넨 안죽어 얘들 얼마나 센거야? 와 자 우리 반딧불이건 이렇게 이렇게 어 야 잘못되렸다 일단 치유 부활을 부활로 차리고요 폭풍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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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치유하고 폭풍으로 폭풍으로 죽었나?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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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도 물약도 마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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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폭풍으로 와 와 와 와 와 와